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라인전도 되게 할만하고 골라프가 유리하지. 큐베였나보다 멀찍 있는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리 와 이 새끼야. 이리 와. 이리 와 이 새끼야. 이리 와. 약간 팀하고 싸운 거 아닐까? 방금으로. 개새끼야 일로와. 얘 궁이 있는데 근데. 궁 있어요. 두덩이. 쇠시키가. 벌써 창을 달려가는데. 두덩이 쇠시키 일로와. 지셨어 일로와. 여긴. 와드 하나 더 막아주고. 이거 쿠키 먹는 이유 뭔지 아세요 여러분? 아니 쿠키 먹으면 공격 속도가 내려가잖아 올라프는. 근데 제가 왜 먹었을까요? 나를 위한 작은 보상이야. 뭐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식. 음 맛있기 때문에요 맛있기 때문에.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. 리스크 먹으면. 진짜. 대가리네. 일단. 앞에는. 나. 앞에는. 아. 아니 대포. 유비까지 끌려간거 싫어해 저거? 유비는 무슨 죄야? 여기 안오면 아 이거 퀴 없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구독자 먼저 말 좀 해봐야하는데? 오케이 우르보 잡았고 기다리 가자마자 기다리 아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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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문 부지 않아 얘네들이 모습을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거겠죠 이거는? 음.. 어디 숨어있을까? 나를 노리는 가능성이 가장 커 이거는 요런데 딱 숨어있다가 한 번에 딱 터치려고 전혀 아니었죠 그냥 사리고 있던 거였어서 됐다 피치하는 거 같은데 뭐야 뭘 본 거야 방금 야야야 야 이걸 들어간다고? 와.. 미쳤네 예.. 키텔 잡았어 아 잡아라 나이스 가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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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다시 했네 아이고 아이고 약풍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약풍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일단 GG 뭐 누가 리더였는지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누가 리더였나 봅시다 그렇죠 챔피언에게 관한 고정 피해량 1등 1권왕 이즈렬이 생각보다 딜을 잘 넣었어 우리는 쟤를 욕하면 안돼요 그렇죠 포탑에게 관한 피해량 1등 아군 2권왕 자 2권왕 그렇죠 적에게 받은 고정 피해 1등 3권왕 이거 중요하죠 자신에 대한 피해 감소량 1등 4권왕 그래 자 이제까지 4권왕 이제 어 이건 3명인데 안되고 이게 4권왕 밖에 안된다고? 잠시만요 어 그렇죠 최대 연속킬 전체 1등 5관왕 이제까지 5관왕 그리고 네 5관왕 근데 5관왕 밖에 안된다고 이게? 일단 5관왕 1인분 했습니다 1인분 약간 규정을 좀 바꿔야될 것 같아 4관왕 5관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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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관왕 감사합니다.